오카노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.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인생이 그 끝이 아름답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끝이 비참해진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? 사울왕을 위시해가지고 구약의 많은 왕들이 그런 비참한 마무리로 인생을 끝내는데요. 그 우시아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저주를 받아 인생을 끝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야곱처럼 처음보다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그리고 요셉처럼 처음에는 고난이 많았지만 참 마무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.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. All's well, that ends well. 우리말로 하면은 끝이 좋으면 다 좋아. 그 제목이 참 와닿는 거예요. 그런가 하면은 독일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. And the good, all's good. 이거 역시도 우리말로 하면은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.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무슨 도전이 생기는가 하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고요. 뭐 이전에 얼마나 철딱스니가 없고 실수가 많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.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나가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.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요셉처럼 야곱처럼 옥하는 목사님처럼 지금보다 뒤가 더 좋고 끝이 더 멋지고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런 하나님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.